여름에 날씨 시원할 때 남자친구랑 오면 좋겠다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와아...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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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. 아까 2층에 잣끼가 있었어요. 요즘 날씨 시원할 때 남자친구랑 오면 좋겠다.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. 아... 슬픔해. 오늘이 시원해. 커피 많이 먹었어요. 닭볶음탕 먹고 지금 미텐발트 여기 카페에 와있는데요. 금요일이긴 하지만 평일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주말에는 더 많다고 하는데 뭐... 지금 바깥 날씨가 조금 덥거든요. 덥지만 않으면 밖에 야외에서 앉아서 바람도 막고... 밖을 잘 감상하고 싶은데 좀 더워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. 다 커플들이야. 저도 꽁냥꽁냥 자고싶네요. 저 주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와야겠어요. 아니면 가족들이라도 같이... 여기 되게 실내도 넓은데 야외도 되게... 야외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거든요. 근데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.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와요. 우와... 저 이제 이거 빨리 마시고 일하러 가야돼요. 안녕. 가기 싫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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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